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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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준비했어 오늘 우리 이거 할거야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나오더라고 그래서 꼭 고르는걸 와나나한테 고르게 하려고 너무 좋다니까 그래 오늘의 답은 와나나로 정해놓고 하자고 설마 본인이 그렇게 양심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걸 일단 만들어놨어 뭐라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쟤 나도 뭐라고요? 와나나가 아이돌급 외모냐구요? 그 뭐 은별아 우리 솔직하게 가자 솔직하게 가자 우리 근데 작가님이 아이돌을 하면 아이돌계가 좀 화장 그치 화장 사람들이 미지나 아니냐고 아이씨 진자 아이돌급 외모나 그렇다 진정나로는 주이시는 거야 조심해 심장박구 잘해 어? 이걸 패스해? 진정한 채무자다 여려분 확 확 아이씨 아니 코인오빠 사진이 저런 거를 안았어? 잘 타는 거 많을텐데 아이씨 아니 잘생길척 안할 것 같아? 왼쪽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겸지은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씨 와 야 이거 에바가 진짜 에바가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쌈에 마신 저거는 누구세요? 와 조용히 해! 우리 프린세스를 그렇게 모욕하지 마 야 이거 쫀득이가 쫀득이가 아니야? 쫀득이가 만든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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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님은 근데 사진으로 보면 안 돼 눈쟁이님은 실제로 놓고 봐야 돼 그럼 어떤데? 귀엽잖아요 맞아 눈쟁이는 진짜 귀여워 눈쟁이는 실제로 놓고 보면 진짜 귀여워요 그럼 사진은 별론하는 건가요? 둘 다? 어 사진이 진짜 안 나와서 이거 봐 이거 봐 서론이 길면 다른 사람이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내가 실제로 오른쪽에 있었잖아 저거 오른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났어 안 껐다 새끼야 새끼가 없었는데 바로 담임을 최근에 봤어 저번 주? 저저번 주? 벌레 잡기 무서워서 내가 대신 잡았었어 아, 시발?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는데 잘 뭘 몰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벌레 담는 모습 브이로그로 담으라고 이렇게 찍은 거 역성적으로 연출해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우리의 식사와 즐거움을 방해하는 이 벌레들을 해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 죽음? 세이트로 들어갔어. 보도 여기까지. 아, 너무 친절해. 역시 프로 유튜버라고 거기에 작가들 있는 곳이었거든? 역시 유튜버! 이러면서 갑자기 레바가 역시 유튜버야! 이러면서 씨바 형독형은 사실 형독형이라서 좋은 거지 형독형을 보고 있으면 약간 머더피티스도 보기 때문에 존나 웃긴 게 저기는 형이 동생한테 쫄고 사... 왜 그러냐면 가사는 수염이 되게 잘 어울리려고 아우! 아악! 아! 내 솔직히 김밥님 아니에요?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나 잘 나온 것만 보여요, 따로 그냥. 가짜 걸로 보여요, 진짜 그래.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잘 나오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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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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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베씨! 왜 웃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 시위가 될 수도 있겠죠, 잘못 말하면. 김정아. 아니, 일단 저거 옷 뭐야? 주윤호 송아사 뭐야? 뭔가 재원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애매해요. 왜? 편하거든요. 까지자면 오빠잖아요. 근데 뭔가 오빠랑 부르기가 좀... 말 깠어? 말을 까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서로 깠어요. 아, 그래? 오빠는 해봐. 아우! 김재현 먹는 거자. 지금 전화해봐. 오빠 뭐해? 해봐. 끊는 거 아니야, 갑자기? 자, 그러면 김재현을 걸고, 김재현 다시 나올 때 다시 한번 전화해 주세요. 오, 오케이x3 이렇게. 아니, 모독. 이거 와나나! 지인 월드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근데 레바 형이 확실히 하도 사람이 좀 허해서 그렇지. 근데 레바 님은 피지컬이 차지. 응, 피지컬이 차지. 응, 레바로 가져와. 비율이 좀... 진작에 찍으실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케이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케이님이야. 케이님 뭔가 저거 그 르네상스 때 시절 화가 약간 남은 그런 사람인데. 아니, 난 이 사진만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 코 원래 막 이만하게만 들어 놓은 거 있었거든. 미라우스? 아니, 케이님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옷 핏이 진짜 미친 듯이 좋아. 아니, 케이님 몸 좋으시다. 몸이 좋으시고 약간 얄쌍한 사람이 못해. 나 운동을 많이 하셨어, 지금. 케이님이 몸 그 라인이 진짜 이쁘셔. 난 얼굴에 일단 잡아. 엄청 작아. 그래서 케이님. 음... 누구도 이러셨어요? 콩콩이... 진짜 개... 키반지 아니야? 아니, 뭐 개가 좀 잘생겼다 보고 왔는데 그냥... 개 키바다. 아, 씨발. 아, 씨발. 게을반네, 저거. 그래서 누구? 오케이. 응, 오빠 잘생겼어. 아, 드디어 나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같은 이제 과시거든요, 여기는. 어! 아! 오케이, 은별이의 취향 반영. 오케이. 그렇게 꽈두름이 싫었니? 미안하, 너뜨버. 자, 여기서는 머동 님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레바. 아, 짜증나서 매드라이프 님. 오케이. 오케이. 케이님. 아, 짜증나. 자신 잘하자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형, 봤을 때 잘생겼어. 아, 개 빡친다. 코 큰 사람 월드커피이네, 씨발. 누구야? 진짜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와, 진짜. 솔직히 초롬이 형은 30줄 들어섰어. 늙었어, 형은. 이제는 새 시대야. 근데 액면가는... 새로운 미남이 나올 때야. 아니, 액면가는 프로듀 오빠가 더... 아니, 액면가는 프로듀 오빠가 더... 아하! 네가 뭘 안다고 했지? 그냥 양심 당근마켓을 판 걸로 합시다, 그냥. 그래요. 자, 어차피 우승은 와나나. 와, 정무야 알고 싶은 정무였어요. 랭킹 보자. 랭킹 한 번 보겠습니다. 와나가 몇 등인지 보자. 어, 공수! 아하! 야, 우승 비율 27%인데? 이거 자기가 존나 열심히 누른 거 아니야? 아, 아버님. 이충. 핑맨님. 꽈뚜루. 오, 오이, 오이. 유명아빠님. 쫀드... 와, 쫀드겨빠 어떻게 7이야. 자, 와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럼 원정상. 안 나오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26. 여깄다, 26.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방금 이거 해가지고 바뀌었다. 그니까 방금 한 번에서. 방금에서 바뀌었다, 이거. 한 번에서 이겼다, 이거. 어? 핑맨님. 우리 지금 커트로 왔다. 여봐요. 말이 애매해서 맨날 이런 질으로 내가 만나니까.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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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시만. 나 취했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빠 뭐해? 오빠 뭐해? 너 나보다 나이 어렸냐? 싸그런 자식이 인사도 안 하고 다녔어, 그런데? 니 뭐고? 니 뭔디? 오빠. 오빠야. 오빠 번호 청소하기 전에. 왜 이래? 오빠아. 야, 와, 돈 안 빌려줬어? 나도 없어도. 난 범인이라서. 오빠 나 술 마셨어. 아, 뭐라고? 나 술 마셨어. 술 마셨어? 어. 아, 그래. 오빠 뭐해? 지금 왜 술 마셨구나? 어, 오빠 뭐해?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니 목소리 다 나갔어. 진짜 방송 중이야? 유랑가? 유랑가? 잠깐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유랑아, 기회다. 그래, 그럼 카톡으로, 카톡으로 해명해. 몰라. 오빠,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잠깐 식사했던 것 같은데. 네일, 네일 아침. 나, 미안한데, 클립이랑 다시먹기 좀 지워주라. 아, 미안. 아, 어쨌든 오늘 그러면은. 이제 은별이도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좀 시간도 늦긴 해가지고. 슬슬 마무리를 해봅시다. 몇 분이나 했어? 개오래 했는데 진짜로. 아이고. 빠바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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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세이, 너 내가, 내가. 정해준 것 같아. 네 위에 노루 있다. 네 위에 노루 있다. 하하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자, 암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와주신 와나님이랑 김은별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사하는 거 축하합니다. 네네. 아, 저 원룸 가야 되나요? 하하하하. 그 다음 집 가면 되는 거죠? 집들이는데. епłat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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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 mü이게même 발음을 하면서hões인거 Jonathan 평кт 약간 똑바로 난 병신이다. 하면서! 난 병신! 하면서! 난 병신이야! 됐어요? 나 동영상이야! 간다! 나 미치겠다! 나 죽어봐! 언니 짱 소리지 마! 오케이! 빨리빨리 해라! 아프다! 빨리! 아프다고! 아파! 게임 이기던가! 됐어! 나 고생하네! 이거 신고할 거야! 살살 흘리지 마요! 빨리 해야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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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